그리고 은채에게 사랑만 주고 싶은 수많은 저희 팬분들 팬분들을 대신해서 30초간 꼭 안아주세요 은채를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저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감동이다 질문을 남겼다니 피어나 부럽다 팬분들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 그만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절대 일방통행은 절대 없거든요 은채씨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춤도 잘 주시고 노래도 잘하시니까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돼 있고 내 나이 때보다 훨씬 좋은 이치에 있고 저는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은채씨는 팬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룹들 언니들한테도 사랑받고 최고잖아요 은채씨는 앞으로 좋은 길만 있을 것 같아요 탄탄돼요 동물이 날 것 같아요 톡길만 톡길만 걸어주시고 아유 아유 참말봐 아유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팬들의 사랑을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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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근데 나는 진짜 저기 뭐 필요 없는 얘기 안 하고 난 이렇게 멋진 사람 처음 봤어요 울고 싶을 때 울고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게 다 노래에 영향이 있으니까 아유 부족한 걸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이 남보다 그거를 점점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기가 뭔가 부족하지 이런 거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아직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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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싶을 때 울고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그램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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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게 다 노래에 영향이 있으니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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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